어디서 해야 되는거죠? 어색하네요 저도 카페 알바 아니었으면 안 나왔을건데 제가 코로나 이후로 제가 학교에서 롯데아싸 하다보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집 밖을 잘 안나왔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만 해도 알바 두탕씩 뛰는 애들도 있고 취업공부의 과제 자기계발에 힘쓰는 친구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모여서 철없이 모여서 놀러다닌다고만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별성 있고 없고에 나이가 있는건 아니니까요 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같은 젊은 에너지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잘 보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친구들아 우리 좀만 참아보자 화이팅! 여전히 여전히